1년 1개월 동안 뷰티 인플루언서 3위였잖아. 드디어 뷰티 인플루언서 1위가 됐어. 1위 10호로 1위까지 올라가.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유효 키워드가 많이 생기면서 협상도 많이 들어오니까 수입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. 다 계산하다 보면 한 지금 1200에서 1300 정도일 것 같아. 1200에서 1300? 그리고 이제 다른 수입까지 합하면 이제 나도 드디어 월 2000을 찍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. 근데 이 블로그만 봤을 때는 1300 정도?